내가 다시 grad 섬섬은 저는 테탈가 посмотреть 자 잘 dari 중국 Alors Adventures 그럼 다음선 나이스 와우, 가비! 나이스 봄! 나이스! 오, 나이스! 나이스 봄! 자, 가보겠습니다! 53m, 바로 쳐 보겠습니다. 나이스! 53m, 감사합니다. 오, 들어왔다! 감사합니다. 결론은 옛날 같지만 자세가 백스윙 5, 1, 2, 3, 4. 오케이. 막상막하네요. 지금. 이제 신선. 까비요. 아 이거는 기정입니다. 나이스 터치. 오 좋다. 오. 들어왔어. 우와. 우와. 진짜 제대로 갑니다. 오. 다 됐다. 우와. 우와. 뭐느냐? 아. 우와. 음악 바뀌었어. 음악 바뀌었어. 우와. 나이스 터치. 나이스 터치. 우와. 나이스. 나이스. 터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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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터치. 터치. 우와. 들어왔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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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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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다쳤다 원료는 있어요? 아 아닙니다. 괜찮습니다 130도 알았으니까 자 또 좋아하죠 그렇지 감사합니다 잘 붙였습니다 오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팝파이 보고 한 점 네 먼저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싸 아 이렇게 하십니다 아 왜 이래? 고기네 고기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운딩이 준비되었습니다 라운딩이 준비되었습니다 눌러차려고 한 61 65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다들 아 악수하시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빌게임이었습니다 브이로그 끝 가 어 네 어떻게 끄는거지 고기 와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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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